스캔 아직 어른들 보기에 별거 아닌지 몰라도 이번에도 니가 잘못했지? 아니거든! 엄마가 시럽긴 아니다가 혼자 뭐라했어 야 네 점수가 얼마나 낮길래 그러시겠냐 젊아 60도 아니야! 아니라고! 젊아 얘들아 조용히 하자 야 너 왜 10이냐? 니 할 일이나 해 한 잔 말인데 틀렸나보다 이게 진짜야 평소가 사람이 아닌 거 같고는 말을 섞는 게 아니라고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뭐라고? 오빠 웃기마 우리 같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지은이가 좋아하는 바이올린도 못해줬어 오빠가 미안해 미안해 너 미안해 오빠가 뭐해 오빠가 뭐해 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들어와 버렸다 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? 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차피 너네 요즘 글씨 쓰지가 않잖아 우리 글씨 없으니까 너네 안 쓴 데만 좀 쓰자 너희처럼 생각 없고 무책임한 애들이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? 정신 차려 너희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애들은 결국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야! 그만해라 애들리는 애들 나이스 신입된 노래는 정신 차려 너네 절대로 대해 놀라가 바이올리 슬퍼 obrig기들 나이스 마이크 우유 아 자 얘들아 구호하고 시작하자 야 우리 막치면 파이팅 진짜 자 손 모으고 하나 둘 셋 야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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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52만 1600분의 귀한 시간을 어떻게 말해요 산다는 것을 뭔가 누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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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